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방금 방금 세순도 거의 찍고 어쩔 수 없다 이게 끝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 일이고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?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진짜 피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메이킹 소스가 없잖아요 메이킹 소스 제가 만들었기 죄송합니다 잘하십니다 네 잘할게요 경사가 안 보이는데 이게 맞아요? 저는 잘 아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이 너무 예쁜데?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나올 타이밍이 지금 밖에 없을 것 같아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3일차 아침이고요 강사대학교로 가는 중인데 배우님 밥을 놔두고 와서 지각했어요 지각 중입니다 이제는 왜 러닝을 했어요 지각 중입니다 희생이 한 번만 티가 너무 이래 미니깐 진짜 아줌마 그냥 이거 왜 이래요? 거의 안 만졌는데? 거의 안 만졌어요. 저기 약간 카메라와... 액션! 진짜 그리그리해? 자 시작! 야아... 예쁘다. 아 맞다. 진짜 안 좋은 거지. 아 진짜요? 왜 진짜 이거? 진짜 사용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된 거야?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진짜 이거 왜 이것도 못 찍어야 되는데. 아 왜 안 되는 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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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안 돼. 신나는 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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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끄러워 пов인하자 아이고 오우 그중 너무 웃겨 오우 미쳤어 너무 웃겨 영어 미쳤어 미쳤어 완전 첫번가 으악 우와 아아아아 아 아 제가 아까 찍은 것처럼 아까 매주 게임 광고할 때 어 뭐요 갈게요 시작하다가 일어나서 아 아 1 2 2 12시 픽업을 가면 12시 반 해야되면 저희 페인트를 올릴 것 같아요 1시에 들어가려면 너무 조명 찍지 아 아 하나 둘 셋 아 뭐야 그렇게 자고 있는 막내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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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다시 해줘요 이거? 준상이가 해줘 빨리 나 보내야지 이리와 아! 아! 대박 대박 이러면 진짜 카메라 하자 카메라 하자 카메라 보러 여기요 지금 15-15-13 준비 액션 어차피 뭐? 어차피 정보가 아니라서 내가 갑자기 누운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알아? 뭘까? 네가 너무 알아? 네 컷 컷 레디 액션 거미? 왜 거미야? 글쎄 다 엉키고 안 보이지? 아냐 여기 안쓰는 듯한 엉키고 꼬이고 웃기고 내일 내일 줄게 뭐야 이거 민손아 더 더 더 민서 민서 진짜 컨셉션 봐 민서 민서 야 너무 예쁘다 더 더 더 더 오케이 갈게요 카메라 룰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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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hing 택시 축하하 Fun 이거 완전 윤만? 저 옷 입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아 배우님들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미쳤어요 우와 대박 너무 예뻐 다시 다시 약간 위에 잡고 아 위에 잡고 나 영상 찍었어 이걸로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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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많이 찍었어 아니 왜 이렇게 찍었어 내가 진짜 내가 내가 그치? 아 자꾸 운전을 타줄까요? 네 천장 보이게 천장 보이게 이렇게요 마스크 전색이에요 전혀 몰랐어 난 몰랐으니까 너가 스킬이 너무 안 됐어가지고 예은이가 예은이가 맞았어 예은이가 맞았어 예은이가 맞았어 예은이가 맞았어 예은이가 맞았어 눈이 안 들게 되네 아니 아니 어째서 새풍이 오는데 우산을 안 줄 걸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마인드가 저는 우산을 들고일 시간도 없었어요 아 오케이 걔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반해지던데 저는 제가 장비를 준비했을 때 장비를 준비했을 때 다시 닫고 내려놓고 다시 이 과정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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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찮아 진짜 나랑 수명이는 손이 없었어 아니 죄송한데 저도 없었어요 저는 손 4개 할 수 있었다고요 아니 진짜 이해가서 지금 몇 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보이시죠? 보여줘요 보여줘요 10시 38분인 건가요? 마침 8시에 장비 반납에 이게 맞나요? 이게 맞나요? 좋아요 이거 맞게 만들면 되죠 총 2시간 후 그 안쪽 반응에 3시간 후 프로그램을 반응에 10시 4시간 후 거의 다 해봐요. 해봐요. 땅콩이 스위드 치겠습니다. 이호선 예술가들! 땅콩 할머니! 오케이! 컷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